아니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내버려 둬도 정신머리 없잖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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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보았다고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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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하다고 내가 쳐줘 내가 쳐줄게 이거 충분하다니까 너 그래 쳐준대 여기야 여기 아니야 거기다 좀 맞힌다고 그렇게 맞히면은 처음에 있는 치라고 해 그거 아니지 초구 맞춰 초구 맞춰야 돼 어휴 충분하네 이거 맞고 나갔네 충분하네 내 찍어주는 거 잘했지? 찍어주는 거 잘했지? 그거 괜히 찍어줘가지고 맞춘 거야 이번엔 내 말은 잘 들어봐 내 말 안 들어서 안 맞잖아